네,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이네 세이틴!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 가수로서 굉장히 인가감 좋은 상을 세이네 세이틴을 받을 수 있어서 연장으로 조은상진 씨의 매일에 의한 스타렛스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수 대표님, 연수장, 그레타, 세이틴 친구만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이렇게 되게 빛나주고 계신 카라테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의 앨범을 단춘이 세이븐틴 앨범을 정말 지찍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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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번 인사해주세요. 저도 조금 속도alen 그러op시다 kolej és 보랄 LichtDER employees 지금 연속하러 갈수록 이 드디어 아이들한테 오오오오오오오 And 지금 여기서부터 이 아스타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흥분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과 환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쿠키 형이 항상 어... 어금 받는 그릇 대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대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을 꾸준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피도 주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앨범을 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봉주영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테라피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세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首先,非常荣幸 3비는在这里 布格上一个荣誉的獎項. 这个獎項让我们非常有責任 去回报那些爱我们,支持我们的人. 데 softly 결혼해 주셔서 정말 이산하하 저희가 그 apa 맞고 싶어서 다행이다. الله Kreuz Fol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호시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되었는지 좋은 시간 우리의 시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너무 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만의 마지막 세븐틴입니다